음악, 음악하라! 근데 사실 쇼의 성격에 따라서 일반적인 워킹이 아니라 댄스 워킹이라는... 아, 댄스 워킹! 댄스 워킹! 근데 이제 브랜드에 따라서 정장이면 좀 이렇게 유젓하게 음성을 딱 쓰고 이렇게 돌아갑니다. 정장! 정장! 이거 딱 카메라 앞에다 한번 째려봐야 됩니다. 딱 째려보고 뒷걸음질하면서 터프하게 이렇게 끝까지 노력하면서 이렇게 나오는데 보통 이렇게 이렇게 하는데 이제 스테이지가 바뀌어서 약간 캐주얼이다. 좀 좀 발랄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. 관객들 좀 지루할 수 있어요.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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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똑같이 되는거죠? 오죽이 어색해 아, 제가 좀 몸치에요. 아래를 생각보니까 기본적으로 하드웨어네. 이거 종신씨가 해봐봐. 엄청 이상하다고. 나 생각보다 잘해. 해봐요. 진짜? 한번 해봐봐 그럼 이거. 어릴 때 이 형 엄청 이상해. 나 이상해? 내가 오늘 옷이 너무 안좋은데? 오늘 옷이 안좋은거에요? 감독님 카메라 확 나쳐주세요. 그러니까 이거 안 맞잖아. 아, 딱 있지. 하하하하 뭐가 달라. 좀 달라. 이런거잖아요. 걸어보는 별 차이 없어.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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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거지 뭐.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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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하